적외선 링라이트 적외선 링라이트 아이링 구상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케이스를 보시면 케이스 안에 적외선 링라이트 그 다음에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내부에 여유 공간이 많은데요 여유 공간 중에서 하나는 고출력 적외선 광원을 구비하신 경우에 수납하시라고 여유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유 공간 남아있는 것은 적외선 카메라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 DSLR 카메라를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적외선 아이링 구사공 적외선 링라이트는 세 가지 모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카메라에 본체 본체를 라이트슈에 장착하구요 그 다음에 필터를 렌즈에 장착합니다 필터는 렌즈에 링라이트에 장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사용 모드는 이렇게 링라이트로 사용하시는 것이구요 접사 그리고 두 번째 모드는 본체에 본체에 장착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드는 일정 방향성을 달리 조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띄어서 사물에 가까이 혹은 멀리 놓고 자유롭게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각도와 거리를 마음껏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터는 렌즈에 장착하고 아이링은 바디는 퀵슈에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하시는데 이 필터를 이 링라이트에 어떻게 장착하느냐 하고 고민을 하실 필요 없구요 항상 필터는 렌즈에 장착을 하구요 그 링라이트 본체 컨트롤러는 퀵슈에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구요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왜 940nm 아이링 940 940nm 빛을 사용하냐 그 다음에 필터는 왜 850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적외선은 보통 700에서부터 1100까지 근적외선 700, 1100까지 적외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기서 940을 사용한 이유는 보통 데일라이트 주광 일반 조명에서 나오는 빛을 전부 차단하기 위해서 적외선만을 촬영하기 위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즉 광원은 940nm 940nm 빛을 발하구요 940nm 에서 반사된 빛 반사되거나 흡수된 빛을 필터를 통해서 관찰하실 수 있게끔 850nm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즉 이 850nm 필터를 상착하지 않고 일반 720 720도 괜찮고 아니면 뭐 720nm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간혹 일반 조명 일반 조명에서의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적외선 촬영할 때 빨간 색깔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잡광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950nm 950nm 적외선은 일반 백색 조명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순수한 940nm 빛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적외선 촬영은 적외선 촬영은 오토매틱 모드로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오토매틱 오토매틱 이라고 하면 일반 그 정경 사진이나 일반 사진을 얘기하는데요 그때 포커싱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외선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핀이 안 맞기 때문에 적외선 촬영을 할 때는 항상 매뉴얼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시고요 그 수동으로 노출과 조리개 값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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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에서 카메라가 라이브 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오래된 기종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뷰 라이브 뷰 기능이 없고요 뷰파인더를 통해서 육안으로 보면서 찍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적외선 우리 육안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뷰파인더를 통해서 들어오는 적외선 이미징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적외선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안 보고 그냥 찍은 경우에는 찍을 수가 있지만 뷰파인더를 통해서 우리는 적외선 이미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속 찍어가지고 찍은 결과물을 가지고 조리개의 초점 이런 걸 맞춰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뷰 기능이 있는 것 즉 ccd에서 적외선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ccd를 통해서 라이브 뷰에 나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초점 조리개 노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간혹 지금 적외선 필터를 렌즈에 장착한다고 그랬습니다 렌즈에 장착을 하는데 지금 이 카메라의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구경이 62mm 저희가 기본 공급되는 적외선 필터의 링도 62mm 입니다 그래서 62mm 렌즈에 62mm 필터를 날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렌즈를 쓰는 경우에 다른 구경의 렌즈를 쓰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구경이 72mm 입니다 72mm 렌즈에 62mm 필터를 장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구경이 맞지 않아서요 이럴때는 그 스탭링을 쓰시는데요 스탭링을 규정하시는 방법은 카메라에서 피사체로 가는 순서입니다 지금 렌즈가 72mm 이고 필터가 62mm 이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서 피사체로 가는 번호의 순서대로 렌즈의 구경 72mm 필터의 구경 62mm 즉 72mm to 62mm 스탭다우닝 을 쓰셔야 됩니다 스탭다우닝 보시면 72mm 에서 62mm 스탭다우닝 입니다 스탭다우닝 렌즈에 장착을 하면 렌즈의 구경이 62mm 로 변환됩니다 여기에 이제 62mm 필터를 장착하십니다 렌즈의 구경보다 필터의 구경이 작은 경우에는 스탭다우닝 렌즈의 구경보다 필터의 구경이 더 큰 경우에는 스탭 업링 을 사용하십니다 숫자는 렌즈의 구경 다음에 필터의 구경 이 경우 에서처럼 72에서 62 72에서 62 스탭 다운 링을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